아 시작 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국민주권 포럼 박준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형구입니다 예 아 5월 5월이 시작됐습니다 예 5월은 가정의 달인데 어린이날이잖아요 방송 나가는 달 예 아 이제 어린이날 또 어버이날도 있고요 아 이게 스승의 날도 있고 이게 아주 화목하게 보내는 그런 가정의 달이고 좋은 달 좋은 달이죠 내일 뭐 계획 있으세요 어 예 지금 우리 딸하고 놀아줘야죠 지금 뭘 하고 근데 비가 많이 온다고 그래가지고 그러니까요 다들 계획이 있었다가 어그러졌을 텐데 예 그래도 뭔가 해야죠 비 1년에 하루 있는 날인데 예 이날 뭐 안 하면은 나중에 원성을 듣습니다 그 5월은 가정의 달이기도 한데요 5월은 또 뜨거운 투쟁의 달이기도 합니다 물론 지난 4월도 역사적으로 항쟁이 많이 있었던 달인데 5월도 뭐 마찬가지죠 그리고 5 6월까지 또 계속 이어집니다 지금 윤석열 정권에 대한 투쟁 열기가 전국 각지에서 각계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5월 4일 5월 4일에는 검찰 독재 민생파탄 전쟁 위기를 막기 위한 전국 비상시국회의 추진위원회 이런 단체가 대표자 회의를 열고 출범도 했습니다 이 단체에서 전국 각지의 지금 지역 조직들 지역의 비상시국회의를 꾸려가고 있고요 또 여성 언론계 그리고 과거 민주화 운동을 했던 세대들 이렇게 다 각계 시국회의를 꾸려나가고 있고요 또 지금 촛불 집회하고도 같이 함께 결합이 될 예정입니다 뭐 우리 며칠 전 다들 아시는 대로 건설로조의 노동자분께서 윤석열 정권에 저항하면서 또 분신을 하시는 일도 있었습니다 저희 고인의 명복을 빌고요 이 5월의 시작이 이렇게 심상치 않게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런 각계의 분노 또 요구 이런 걸 모아가지고 우리가 더 큰 그런 투쟁으로 만들어 가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5월 시작하면서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저도 뭐 당면에서 이제 노동자가 이제 분신을 하시는 걸 보면서 아 뭐랄까 되게 각오를 많이 다져보게 되는 것 같아요 아 어떤 마음으로 분신을 하셨는가 이게 솔직히 잘 짐작이 안 돼요 얼만큼 절박한 마음이고 얼만큼 이제 반드시 이렇게는 안 되고 반드시 바꿔야 되겠는데 이걸 어떻게 하면은 더 추동할 것인가 사회에 이렇게 깨우는 이런 것들을 내 한 몸 던져서 하겠는가 그럼 얼마나 이제 저희 사실 저도 절박하게 국민들도 다 절박하게 투쟁하고 계신데 그 마음을 제가 다 이제 그대로 받아서 활동하고 있는지 좀 돌아보면서 좀 마음을 다잡게 되는 뭐 이렇게 5월의 시작인 것 같습니다 예 좋습니다 우리 5월을 그렇게 자기 한 몸 던지신 분의 그 뜻을 깊이 새기면서 시작을 해야겠고요 그 남겨진 사실 뭐 이제 쌍둥이 그 자식이 있다고 그러세요 중학생이라고 하고 참 그 마음이 어땠을까 싶은데요 예 5월을 반드시 우리가 그냥 뭐랄까요 헛되이 보내지 않도록 반드시 투쟁의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다짐하면서 오늘 탄핵각 7화 방송도 시작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이게 뭐 지금 뜨거운 아주 또 이게 뭐 국힘당이 그냥 조용히 너무 가지 않아요 그 당이 워낙이 그 사고뭉치들하고 문제 그 이런 게 많아요 지뢰밭이 많아요 그래서 안 터질래 안 터질 수가 없어 아무리 그냥 뭐 지금 윤석열 지들 나름대로는 한미정상회담 박미성과 엄청 이걸 이제 하려고 하는데 제가 보니까 뉴스는 거의 이게 다 덮고 있는 것 같아요 완전히 지금 윤석열이 매우 열받아 있을 것 같긴 해요 지금 청와대 대통령실 또 이쪽 윤석열 윤핵관들 쪽 분위기 보면은 태용호한테 지금 분노가 상당한 것 같아요 지금 그러니까 이게 뒤에 나오겠지만 공천받으려고 했다가 완전 날라가게 생겼습니다 태용호는 뭐 거의 끝났다고 봅니다 그렇죠 근데 태용호만 끝날 일이 아니죠 이게 그렇죠 예 일단 한번 태용호 얘기 좀 다뤄보죠 보조 일단 그 보좌관들과의 회의 자리에서 이야기를 한 내용이 녹취가 이제 퍼지면서 공개되면서 문제가 생겼던 건데요 그 녹취 내용이란 게 대통령실의 이진복 정무수석이 태용호를 만나가지고 공천을 빌미로 해서 이제 어떤 윤석열 정부를 옹호하는 발언해라 이런 종용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태용호의 말을 그대로 이제 전해드리면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 왜 민주당이 한일관계 가지고 뭐라고 하는데 왜 최고위원 쪽에서 아무 말도 안 하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다 이제 대통령실에서 들여다보고 있고 네가 이제 공천 때문에 신경 쓴다고 하던데 대통령한테 잘 보이면은 공천 문제 신경 쓸 필요도 없다 이런 얘기를 들었다는 거고 그 얘기를 듣고서 태용호가 정신이 번쩍 들더라 다들 걱정하는 게 공천 되냐 안 되냐 이거 아니냐 이번에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이번에 이 얘기를 들었으니까 이번에 제대로 해보겠다 뭐 이런 취지로 보좌관회계에서 들은 말을 전하면서 이야기를 했다는 건 거죠 이게 이제 보호가 되면서 문제가 일파만파 커지게 된 겁니다 일단은 녹취를 저렇게 이렇게 녹취가 다 나온 거잖아요 직접 말한 게 그리고 낱낱이 이제 근데 이거를 자기가 거짓말했다는 식으로 지금 넘어가려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내가 과장해서 얘기했다 아니 근데 이게 지금 과장한 걸로 설명이 되는 말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아니 그러니까 보좌관들한테 실제로 받았다 쳐 압박을 이진복한테 압박을 받았다 쳐 사실 이제 기본적으로 사람이 뭐랄까요 기본적인 이렇게 그래도 소양과 이런 게 상식이 있으면은 보좌관들 데리고 이진복한테 이런 압박 받았다 이런 얘기 안 하지 보좌관들을 한일 관계를 지금 옹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해 정권이 잘 돼야 나도 잘 되는 거 이 정도 이렇게 해가지고 하면 다 알아듣잖아 아 그렇죠 누가 못 알아듣나 지금 뭐 이런 활동 해야 되겠다 그냥 이렇게 원래 지령을 받으면 그 지령 내용을 이행하면 되는 건데 나는 지령 받았어 이거를 지금 밑에다가 하는 이런 참 한심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바보 같은 거죠 근데 이제 아무튼 제가 근데 이거를 이 사람이 왜 이렇게 살이 분별 못하고 보좌관들 다 모아놓고 야 큰일 났어 이렇게 한 게 보니까는 진짜로 당황 약간 당황했다 그럴까요 그런 거 아닌가 싶어요 태형호가 이게 저는 그 정신이 번쩍 들더라고 이 표현이 있잖아요 아직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였구나 그러니까 진짜 정신 번쩍 들었던 거야 그리고 그 정신이 이걸 정신 들기 전에는 자기가 미처 생각들도 잘 못하고 있었고 그래가지고 보좌관들한테도 강조를 하고 싶은 거지 내가 몰랐는데 말이야 야 이런 걸 지금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였어 이거를 들었다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이걸 생동하게 전하고 싶었겠어요 아무튼 태형호의 그 자질에 부족함은 차치하고래도 이렇게 제가 보기에는 태형호가 말이 약간 이제 뭐랄까요 자기 말로 하다 보니까는 뭐 이렇게 좀 하는 건 있겠죠 근데 저는 이진복 이렇게 말한 걸 보면 이진복이 얼마나 노골적으로 요구했을지 이게 또 뻔히 짐작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 이게 이제 태형호의 태형호가 보좌관들 앞에서 했다는 말인데 문제는 이게 그냥 태형호의 말실수로 넘어갈 일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이게 엄청 대통령실이 정당에 공천 문제에 개입을 해가지고 이 말에 따르면 대통령실이 누구를 이제 공천할 거고 나한테 잘 보이면 내가 공천 주겠다 이런 취지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건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은 법적으로 위법사항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 설례가 있어요 박근혜 대통령도 공천 문제에 개입했다 해가지고 실제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때 구체적으로 공천 개입한 내용이 뭐였냐면은 뭐 어떤 인물이 공천관리위원장이 임명되도록 지시했다거나 이게 다 박근혜가 한 일인데 어쨌든 이런 것도 불법이라는 거죠 그리고 비박계 의원을 공천에서 배제하도록 논의한 거 그리고 여론조사 방법을 어떤 식으로 할까 이걸 우리가 친박 쪽이 유리하게 네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어떤 환경으로 공천 룰을 어떻게 해야 되냐 뭐 이런 것들 리스트를 작성하고 뭐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가 다 공천 개입으로 돼가지고 박근혜가 유죄 판결을 받게 된 근거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행동을 하면은 불법이라는 거예요 이게 이미 판례가 있는 건 거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대통령실이 공천을 걸고 의원들을 협박하거나 뭐 종용하거나 공천에 개입한 게 이렇게 했으면은 이거는 대통령 탄핵 사유가 된다는 건 거죠 그렇습니다 이게 아주 그 심각한 선거법 위반이에요 이전에 노무현 대통령을 탄핵하려고 했던 게 노무현 대통령이 열린 민주당 열린 우리당 잘 됐으면 좋겠다 이 말 한마디 한 거 가지고 뭐 딴 것도 없었잖아요 까봐야 그냥 그 말 한마디 한 거야 그것도 뭐 공개적으로 한 거니까 말 약간의 뭐 법적으로 치면 약간 말실수라고도 볼 수 있는데 어쨌거나 그 정도인데 그 그걸 탄핵을 하겠다고 한 정도란 말입니다 근데 지금 이진복이 한 말을 보면요 공천을 실제 좌지우지 하겠다는 것을 명백히 한 거예요 그렇죠 이거는 아주 심각한 선거법 위반이고 뭐 박근혜 사례에서 보듯이 탄핵을 가결시켜야 될 사안이고요 그런 겁니다 이게 네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인 건 거고 이게 국힘당 내에서도 파장이 난리가 났어요 지금 네 파장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 윤석열이 국힘당을 완전히 장악하고 있는 거가 노골적이잖아요 네 사실은 지난 국힘당 대표 선거 과정에서도 사실 노골적으로 개입을 한 거죠 그 정도면은 재판관이 상식적으로 판단하면 그 공개된 그 활동 자체만 봐도 탄핵감이 아닌가 공천은 이거 노골적으로 당에 개입한 건데 뭐 나경원에 무릎 꿇리고 뭐 이제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국힘당 윤석열이 국힘당을 장악하려고 한다는 게 소문이 흉흉하게 있고 그래서 뭐 이런 얘기도 있어요 검찰을 한 50명 정도 검사를 이제 윤석열 쪽에서 꽂아 넣을 거다 그러니까 이 비윤계라든가 아니면 내가 공천받을 수 있을까 이게 불안한 사람들은 이거를 이 사태를 놓고 갈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러나 저러나 윤석열한테 배제되거나 이럴 게 뻔한 사람들은 당연히 반발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기회지 뭐 윤석열이 안 그래도 지금 당을 완전히 틀어지고 공천도 자주 유지하려고 하는데 잘 됐다 이럴 때 공격해가지고 윤석열을 조금이라도 당 장악력 개입력을 조금이라도 약화시키려고 하는 걸 텐데 근데 이런 사람 몇 사람이 있지만은 저는 오히려 그런 효과를 나올 거라고 보는데 대부분의 의원들은 더 긴장합니다 이제 아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것도 있는 거죠 그죠 태형호 날라가는 거 봤잖아 그리고 태형호 날라가면 누구 꼽겠어 검사 꽂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런 검사가 50명을 대기하고 있다죠 그 50명은 날려야 되잖아 그렇죠 그러면 이제 더군다나 안정방인 국힘당 유리한 선거고 이미 현역 의원들이 있을 거고 현역 의원들 50명 날려야 되는 거예요 검사들 꽂으려면은 그러면은 이제 현역 의원들은 더 긴장하죠 지금 아 이게 태형호처럼 이제 하나 더 늘은 거죠 태형호처럼 충실할 뿐만 아니라 조심도 해야 된다 그리고 윤석열 이건 이제 조심하는 걸 넘어서서 윤석열의 이제 눈에 확실히 딱 눈도장 찍으려고 온갖 짓을 더 할 거라고 봅니다 저는 오히려 그런 대다수의 의원들에게는 오히려 더 그 이제 윤석열에 어떻게든 매달리게 하는 전 그런 효과를 기자회견을 했는데 이게 부인을 해야 되잖아 그래서 너무 오버를 한 거야 그래서 나는 전혀 그런 일이 없고 고자진 회의에서 윤석열 정권 성공을 위해서 우리가 잘 돕자 이런 독려 취지에서 얘기를 한 건데 이거를 악의적으로 녹음을 해가지고 유출을 했는데 이거 엄청나게 강경하게 대응하겠다 법적 대응하겠다 이런 식으로 나왔어요 원래 국힘당에서 난 그런 말 하는 거 없고 쉬쉬하고 묻고 가야 되잖아 강경하게 나가버리니까 법적 대응하겠다면 뭐 진위 여부도 가려야 되고 그렇죠 이렇게 되잖아요 문제를 키우고 있단 말이에요 엄청 키우고 있죠 그래서 이제 국힘당 내에서 태용어를 빨리 징계를 해서 이제 출당시키든지 제명시켜야 되는 판국으로 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사례 봤을 때 윤석열에서 잘못 끼면은 다 덤탱이 씌고 내가 나가야 되는 판이 되잖아요 문제 생기면 항상 국회의원들이 책임지고 나가야 되고 하겠기 때문에 오히려 반년 쪽으로 돌아서가지고 거세게 나가는 것도 좀 생각해볼 만하지 않을까 싶어요 이게 이제 갈릴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쨌거나 분명한 거는 윤석열이 공천 좌지우지 하는구나 그러면 이제 판단을 해야 돼요 이 시점에서 붙을 거냐 확실히 붙을 거냐 정말 뭐 모든 걸 걸고 다 붙을 거냐 확실히 붙을 건지 그리고 이제 조금의 실수라도 안 하려고 엄청 살피겠죠 이제 이렇게 하든가 아니면은 어차피 저렇게 검찰들 다 새로 늘려고 하는데 이대로 가다가는 뭐 그 왠간이 해서는 그리고 조금 잘 보이려고 하다가 실수 한 번 하면 이렇게 날려버리잖아요 그러니까요 배신 등에 칼 맞는 거 금방 익을 수 있구나 아이씨 어차피 윤석열을 기대고 가기 어려워 나는 그럼 딴 길로 갈 거야 이렇게 이제 결단을 하던가 그러나 제가 보기에는 국힘당에 그렇게 결단을 할 수 있는 용감한 의원들이 얼마나 있을지는 좀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런 수순이겠죠 뭐 입지가 불안한 사람들은 이제 싸울 용기도 없고 입지는 불안하고 이러면 태용호가 자기 지지 기반이 전혀 없으니까 그렇죠 그 강남에 공천받지 못하면은 정치인생 끝나니까 오보를 한 거잖아요 한일관계 되게 열심히 옹호했는데 입지 불안한 사람들은 더 입지 불안한 사람 한 명 한 명씩 이제 그렇죠 윤석열의 선봉대가 됐다가 한 명씩 날아가고 그 자리에 검사 꽂아지고 장재원 이런 사람들만 살아남고 뭐 이러지 않을까 생각입니다 맞습니다 완전 쓰다버리는 건데 아 근데 진짜 윤석열도 진짜 치졸해 그러니까요 아니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태용호한테 이렇게 노골적으로 한 이유는 태용호의 약점이 있어서 그래 태용호가 워낙 취약하니까 오로지 태용호는 그 윤석열의 딱 이거 말고는 없잖아요 자기가 계기거나 버티거나 이럴 힘이 하나도 없거든 그 기댈 때가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약점을 가지고 쥐고 맘대로 시키는 거 아니야 그렇죠 진짜 뭐 치냐 무슨 친이래 뭐해 있잖아요 욕을 먹던 말건 시키는 대로 다 해야 되는 요즘 태용호는 완전 미친놈이에요 이거 진짜 이렇게 이런 또라이가 있으나 싶을 정도로 막말을 많이 했는데 이게 그러니까 거의 폭력입니다 폭력 그러니까 제가 태용호에 대해서 그렇다고 동정심이 하나도 가진 않지만 워낙 나쁜 놈이에요 그렇게 가진 않지만 또 그런 나쁜 놈의 약점을 잡아가지고 이렇게 이용하는 거 야 이거는 진짜 폭력이죠 학교폭력 같은 원리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게 지금 아주 비열하고 나쁜 정치를 보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게 뭐 실제 주먹만 안 휘두르지 이게 국회의원들한테는요 그런 말을 쓰잖아요 공천학살 이런 말을 쓰거든 죽이는 거야 이게 죽이는 거거든요 실제로 그러니까는 국회의원들의 정치적 생명에 왔다 갔다 하는 이런 거를 가지고 이렇게 이용을 해먹고 이런 건 아무튼 그 국힘당이 얼마나 이런 저열한 정치를 하는지 또 드러난 거고요 지금 어쩌고나 당내에서 이제 소위 윤석열 눈 밖에 난 사람들은 이걸 기회로 목소리를 높이고 있어요 네 그렇죠 뭐 유승민도 뭐 공천협박이다 하고 뭐 이런 얘기도 하고 김웅이나 뭐 허은하 뭐 이런 사람들은 뭐 태형으로 막 비난을 하면서 김웅 같은 경우에는 중대범죄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안철수는 안철수가 국힘당 대표 선거 나갔을 때 아무 말도 안 하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날 거다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안철수가 이진복한테 근데 그게 그 말 한 사람이 이진복 전부수석이었어 그게 무슨 뜻이야 이게 그러니까 이게 막 그 자기가 뭐 친윤이다 윤박 윤 안윤 연대하고 막 그랬다 해서 이러면서 막 이제 당대표 되려고 막 이제 깝죽깝죽 하니까 아 말조심하라고 이제 이런 거죠 윤석열 팔고 다니지 마라 안철수한테 말조심하라고 이진복 안 하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날 거니까 너 가만히 있어라 이따구 이 얘기를 이제 안철수가 들었는데 그걸 이번에 돌려줬더라고요 이진복이 왜 괜히 합쩍합쩍 돼가지고 입 눌리지 마라 이런 식으로 이제 반발을 하더라고요 하여튼간에 이 사람들이 이제 재다 이번에 좋은 기회다 해고 물고들어 뜯는 거죠 근데 뭐 이제 이러니까는 지금 국힘당도 이걸 그대로 두면은 계속 반발이 더 세질 거니까 태형호 태형호한테 다 덤통이 씌우고 태형호 그냥 죽이는 걸로 지금 일단 방향은 잡은 거 같아요 그래서 태형호가 거짓말쟁이고 뭐 그런 거죠 지금 네 그렇죠 그래서 징계 절차를 원래도 하고 있었어요 태형호가 뭐 4.3 항쟁을 두고 북한이 지시한 거다라거나 4.3 항쟁을 네 그리고 뭐 김구 선생에 대한 뭐 부적절한 발언이라든가 민주당에 대해서 뭐 JMS 정명석이랑 비유하는 뭐 이런 걸 했는데 이런 걸로 징계 절차를 밟고 있었는데 이에서 먼 사건이 터지면서 신속하게 처리될 조직의 공예죠 이게 좀 추가가 된 건데 이게 이게 지금 제일 큰 건이 됐어요 지금 그동안은 이제 징계 수위가 어떻게 될지 뭐 이렇게 약간 가늠하기가 그랬는데 이걸로 제가 보기에는 지금 태형호가 아마 유지하기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지금 일단 태형호한테 다 덮어 씌워야 되잖아 근데 이게 지금 이거 자체가 제명 사유가 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왜냐면은 자기는 한 말을 했는데 녹취가 됐어 녹음이 풀렸어 녹음은 보좌관이 문제가 있긴 한데 여기 약간 지금 윤석열 측에서도 약간 갈등 되겠다 태형호는 워낙 약점이 많아서 막 때려도 개기지 못할 거라고 일단 생각은 해 근데 그거 있잖아 쥐도 진짜로 막판에 몰리면 나 진짜다 이렇게 막 나오면 그렇지 아 그럴 수도 있겠네 그렇지 그동안 이제 자기는 그래도 돕어주려고 애쓴 건데 이렇게까지 쳐내려고 하면 태형호도 막 이판 사판이지 뭐 어차피 일어나 죽으나 저러나 죽으면은 내가 양심선언을 하듯이 사실 이진보기를 했다고 안철수 할 때 자리 하나 받겠다고 약속을 받으면 그러면 윤석열 탄핵판으로 이제 가는데 그렇죠 그러면은 이제 걷잡을 수 없죠 태형호가 돌아서면 큰일을 하는 거네 그렇죠 그러면 탄핵의 어떤 결정적인 뭐랄까요 발화점을 만들 수도 있는데 저는 뭐 태형호가 그럴 인물은 아닐 것 같고요 왜냐하면은 태형호는 아무리 당하고 살아도요 워낙이 그 뭐랄까 원죄가 크게 있고 잡힌 게 커가지고 아마 그 자기가 자기가 죽을지언정 그렇게 나가기는 쉽지는 않으리라고 보는데요 어찌되었건 북한이 주장하는 게 맞으면 완전히 태형호는 인간 쓰레기 아닙니까 그렇죠 자 그래서 일단 어쨌거나 지금 국힘당은 난리가 난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이게 너무 이제 윤석열 정권의 이게 번지면은 이제 윤석열 정권에 엄청난 부담을 주는 이런 게 되니까 일단 어떻게든 지금 태형호의 잘못 태형호의 문제로 한정시켜서 그거에 다 이제 여론도 거기에 집중시켜 몰아가려고 하고 이렇게 지금 수습을 해보려고 하는 건데 잘 되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 그 이제 지금 당장 사실인지 지시를 내렸 공천을 가지고 지시를 내린 게 법적으로 증명이 되는 뭐 이런 단계로 당장 나가긴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은 이건 분명히 탄핵 사유 중에 이런 일이 있었으리라고 하는 거는 네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봤을 때 사실로 보이고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나중에 탄핵 국면허 들어갔을 때 이게 상당히 큰 기여를 하게 될 수도 있겠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아 제가 그거 확인은 못했네요 이거를 선거법 위반으로 사실 고소를 할 수 있거든요 고발 네 태형호가 직접 하지는 않을 테니까 누가 이제 고발을 해야 될 텐데 고발을 하면 어쩌거나 이진복은 수사를 해야 되잖아 그렇죠 고발이 들어갔고 사법정이 바로 세우기 시민회의에서 고발을 한 걸로 알고 있고 검찰이 뭐 수사를 끌겠죠 어쨌든 고발은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이 고발을 아무튼 고발을 좀 더 그 고발 압박의 강도 이거를 좀 높여서 수사 실제로 수사를 하게끔 하는 그런 거를 좀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수사 안 할 수 없게 그리고 이진복을 수사하면은 어찌되었거나 태형호도 그때가 되면 복잡해지거든요 이거를 완전히 이제 법적으로 거기서 가려지게 되면 이제 자기는 공천은 고사하고 그냥 법적으로 끝나버리잖아 그럼 고민돼 태형호도 어떻게든 빠져나갈 구멍 없나 네 그리고 정치적으로도 좀 의미가 좀 있다고 볼 수 있는 게 원래 윤석열이 퇴진이나 탄핵 국면으로 가려면 보수층이 좀 쪼개져야 돼요 그래서 지금 지지율로 보면은 지금 지지율로 보면은 진보랑 중도는 거의 박근혜 탄핵 때랑 유사하게 반윤석열 민심이 거의 확고하거든요 한 70% 80% 이렇게 육박하니까 그래서 남은 건 오로지 보수 지지층인데 이 보수 지지층이 쪼개지면 이제 정말로 탄핵 국면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런데서 정치권에서도 태형호 녹음 파일이 왜 돌아다녀겠느냐 봤을 때 그냥 보좌관이 순수한 정의심에서 했을 거라고 보기는 조금 어떤 의도가 개입돼 있을 가능성이 높죠 그러면 국힘당 내에서 윤석열과 태형호를 치우는 게 더 정치적으로 도움이 되는 사람들이 연관이 돼 있지 않겠냐 이렇게 뭐 생각이 추측해 볼 수도 있겠는데 충분히 개연성이 있네요 그러면은 이제 국힘당 내에서도 분열 차후 우리가 취해야 되는 정치적인 입장이 뭐냐 이걸 두고 분열이 일어나는 조짐이 보인 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이러면은 후에 탄핵 국면으로 갈 수 있는 가능성이 더 커지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추리를 보자면은 이 녹취와 공개, 폭로의 배경과 의도에는 소위 반윤이나 비윤, 개의 반격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윤석열한테 공천 손때, 당에서 손때, 함부로 공천하는 거 그냥 두진 않아 이런 반격일 수 있다 이거 충분히 개연성이 있는 그 보좌관 누군지는 모르겠는데요 잘 버티시고 비슷한 시기에 공교롭게도 돈 쪼개기 후원이 터졌는데 좀 왜 이 시기에 같이 터지냐 이런 것도 의도성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어쨌거나 태용호를 날리려고 빨리 날려서 그래야 되는 상황인 거죠 그렇게 덮으려고 하는 그런 게 움직이고 있다 분위기 파악은 못하고 태용호가 법적 대응하겠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쨌거나 윤석열이 태용호한테 왜 그렇게까지 무리하게 공천 이런 거까지 압박을 해가지고 뭘 하라고 한 거 보면 이제 윤석열 대일 정책을 옹호해 달라고 그렇게 중용한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뭐 이제 그런 거죠 일본 문제가 어쨌든 윤석열 정권으로서는 할 수밖에 없는 건 거고 그런데 국민들은 반대하기 때문에 이거를 협박을 해서라도 조종을 해서라도 옹호하는 여론을 만들어보자 안 그래도 한일정상회담이 열릴 예정입니다 네 이제 7일 8일 이렇게 아무튼 한일정상회담은 좀 결과도 지켜보면서 더 얘기 나누기로 하고 우리가 오늘 지난번에 예고 드린 대로 지난번에 원래 하려다 못했던 거 이 얘기를 좀 해야 돼요 선거제도 아 이거 지금 선거제도가 싹 사라졌는데 그렇죠 뉴스에서도 거의 사라졌고 이랬는데 이거를 우리가 놓치면 안 돼요 네 그렇죠 선거제도라는 게 우리 개혁을 바라는 국민들은 총선에서 꼭 반드시 이겨가지고 할 수만 있다면 단독으로 탄핵을 가능할 수 있게 하는 200석을 만들어보자 뭐 이렇게 목표를 세우시는 분들도 있으시고 윤석열 퇴진을 시켜야 되는데 어떻게 하겠냐 탄핵 밖에 없지 않겠냐 국회에서 그러면 어떻게든 간에 200석을 만들어보자 이런 거죠 네 근데 이제 윤석열이나 국힘당 쪽에서도 이거 이대로 가면은 솔직히 정상적인 사고방식에서는 이대로 선거가면 안 되는 거거든요 얘네들이 지금 이대로 가면 필패가 거의 확실한 건데 그러면 어떻게 살아날 수 있겠냐 그래서 처음으로 말씀드리는 거는 전쟁을 일으킬 수 있는 게 있다 두 번째로 할 수 있는 게 선거제도를 계약해버리면 되는 거죠 사실은 선거제도를 바꿔서 우리가 살아날 수 있는 구조를 만들면 되지 그러니까 이런 것 때문에 선거제도를 바꾸려고 하는 이런 움직임이 있는데 이걸 계약하는 방향으로 끌고 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매우 중요하게 봐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지난 원래 김진표 의장이 국회의장 김진표 씨가 선거제도를 원래 이제 법에는 총선 1년 전에 선거룰을 정하게 돼 있거든 선거국 획정까지 하게 돼 있어요 원래는 근데 이게 문제는 법에 강제조항이 없어 뭐 안 하면 해야 된다만 있지 안 하면 어떻게 된다가 없어 그러니까 이제 늘 이렇게 질질 끌다가 흙국 총선 이제 거의 앞두고 늘 후다닥 개정하는 시기 돼 왔거든요 근데 김진표가 마치 이번에는 안 그럴 것처럼 1년 전에 개정하겠다고 그리고 자기가 국회의장 하면서 이것이 무슨 뭐 아주 가장 중요한 과제인 것처럼 이렇게도 얘기했어요 근데 4월에 그래서 전원위원회를 열어놨어 전원위원회를 열면 뭐예요 근데 지금 4월 10일부터 13일까지 열었는데요 그 그냥 개인들 의원들의 뭐랄까요 의견발표회? 의견발표회 하고 끝나버렸어요 맞아요 아무런 그 기약도 없이요 그래서 이거 봐라 그러니까 이제 선거제도를 어느 방향으로든 확실히 개정 개선을 하고 마무리할 의지가 있었다면 저는 뭐라도 했겠지 그리고 하려고 노력이라도 더 했어야죠 근데 은근슬쩍 넘어갔어요 그래서 뭔가 이게 좀 이상한 느낌이 나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보면 개혁 선거제도를 개혁해야 된다 이런 국민들의 욕구가 되게 높잖아요 그래서 되게 높아가지고 사실 관심 있는 사람들은 여러 가지 주장을 하기도 하고 했는데 사실은 올바르게 시민사회단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요구하는 대로 하는 정책을 말하는 국회의원도 별로 없었어요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정치개혁 위원회 이런 데서 선거제도 개혁 얘기를 해서 안을 몇 개 냈는데 그 안에도 사실은 그 안에서 부터 그 안들 속에서도 사실 국민들이 바라는 좋은 안이 사실 잘 안 보이는 상태인 거죠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심각한 개혁 될 것이 거의 뭐 좀 파격적인 원래 이제 각 정당들에서 의원들이 발의하고 의원들이 냈던 안에는 파격적인 안도 있긴 있어요 그래도 긍정적으로 개선하는 근데 그 결국에는 그 대통령 아니 그 국회의장 자문 그 기구에서 4개 안을 정리해가지고 올렸다는 거거든요 그 4개 안을 봤을 때는 사실상 거의 개선이 되는 효과나 이런 게 별로 없어요 그나마 그 4개 안 중에서 결국에는 지금 선택할 수 있는 최선이라는 거는 지금 현행밖에 없어요 사실은 2020년에 한 방식 그렇죠 근데 다만 그 현행 방식에서 위성 정당이 가능하잖아요 지금 비례대표를 연동형으로 해버리니까 지역구에서 많이 의석을 얻는 데들은 비례 의석을 못 갖게 돼있거든 지금 연동을 시켜버리니까 그러니까 이제 위성 정당을 만들어가지고 다른 정당을 만들어서 사실상 같은 정당인데 이렇게 한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요거만 방지하고 위성 정당을 만드는 것만 어렵게 한다든지 아주 까다롭게 해서 그걸 방지하고 그냥 그나마 현행대로 하는 게 최선인 거야 지금 올라온 안 중에는 그렇죠 나머지 안들을 봤을 때는요 매우 심각해요 그 몇 가지만 위력한 거 몇 개를 그냥 하지만 국힘당은 아예 옛날로 돌아가 버리자 이런 거고 그렇죠 그 준 연동형 자체도 없어버리자는 거죠 거기는 그러면 이제 예전 방식이라는 게 소선거 구제를 자기 지역구에서 한 명을 뽑고 비례대표 선거는 따로 정당별로 하잖아요 그 비례대표는 그 지지율대로 그냥 가져가 버리는 거죠 맞습니다 그러면 이제 국힘당과 민주당이 비례대표도 다 가져가고 지역구도 다 가져가는 완전히 양당이 이제 독식하는 구조인데 유리한 독식하기 아주 유리한 네 그런 구조를 그냥 하자 이런 게 국힘당이 이야기를 하는 건 거고 그 외에 이제 안으로 올라온 것 중에 유력하게 논의되는 것들도 매우 이제 좀 심각한 게 하나는 중대 선거 구제 네 이제 있는 거죠 중대 선거 구제는 어 지역을 묶어서 크게 묶어서 네 다섯 명을 이제 뽑는 네 그래서 뭐 우리 동 우리 동 서울시 무슨 동에 한 명을 뽑았으면 뭐 구에 뭐 두세 명을 뽑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하는 건데 이제 이렇게 했을 경우에 문제는 그렇게 해봤자 네 민주당과 국힘당만 된다는 건 하나 있죠 그리고 국힘당과 심지어 더 문제는 네 그래서 소선 구제는 1등만 당선되니까 2, 3등이 많이 문제가 있으면 걔네들을 떨어뜨릴 수 있었어 네 근데 중대 선거 구제를 하면은 나는 국힘당을 청산하고 싶은데 민주당이 1등 국힘당이 2등을 하면 2등이 반드시 이제 붙게 되는 거죠 네 그럼 민주당과 국힘당의 의석은 오히려 매우 안정적이 되는 이런 결과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그렇게 현상적으로는 그런 거고 이게 본질적으로는 어떤 거냐 어떤 게 되냐면요 국힘당 살려주는 제도가 돼버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이제 도농복합형으로 중대 선거 구제를 하잖아요 이게 도농복합형이란 건 뭐냐면은 중대 선거 구제로 이렇게 몇 개의 선거구를 합치는데 안 그래도 지금의 그 시골 그 지방에 시군구 구단이 군들 아니 군들 있잖아요 군 지금도 3개 4개로 선거구 한 하나 해가지고 한 명 꼽는단 말이에요 인구가 적어서 그렇죠 근데 지방을 그거를 몇 한 3명 꼽는 걸로 하면은 이제는 군을 있잖아요 한 10개씩 막 묶어야 되는 거야 그러면은 이제 너무 대표성이 떨어지니까 그 지역에 대표성이 너무 떨어지니 약화되니까 이것까지는 무리스럽다 해서 도농복합으로 해서 시골은 그대로 하고 한 명씩 지금 현재처럼 그렇게 하고 도시는 이제 인구가 많으니까는 도시는 그렇게 중대 선거구를 하자 이 얘기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도봉구 사는데 도봉구랑 예를 들어 볼게요 도봉구 강북구 도봉구 두 개 강북구 두 개 가지고 선거구 네 개에요 근데 국회의원 네 명 뽑는단 말입니다 도봉 강북에서 근데 이거를 중대 선거구제로 해서 4인 선거구로 만든다 이러면은 도봉 강북구가 한 선거구야 그렇죠 1등부터 4등까지 국회의원이 되는 거야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은 여기에서 어 민주당이 후보 네 명 내요 네 명 또는 세 명 두 명 두 명 세 명 뭐 이렇게 내겠죠 국힘당도 그 정도 낼 겁니다 그러면은 이 결과가 예상하기 가장 가능성 높은 결과는 민주당 둘 국힘당 둘이 가장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죠 그리고 만약에 그게 아니면은 민주당 둘 어 민주당 셋 국힘당 하나 이 가능성이 그렇게 높진 않을 수도 있어 되게 높진 않을 수도 있어 근데 민주당 둘 국힘당 하나는 반드시 들어가 그렇죠 그리고 4당이 들어갈 수도 있어요 제3당이 들어갈 수 있어요 한 명 근데 여기에 국힘당은 무조건 한 명은 당선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두 명 당선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도봉 강북의 현재 정당 지지율 그 기반 이 추세로 가는 걸 생각해 보세요 네 개 선거구로 나누면 국힘당은 0이야 0 국힘당은 당선 못 될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묶어주므로 해서 국힘당을 최소 하나 그리고 잘 국힘당도 잘 어떻게 하면은 두세까지도 이렇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힘당 청산할 수 있는 구조가 안 되죠 이런 완전 국힘당 살려주는 그렇죠 그런 선거제도다 근데 이 선거구 도농복합형으로 중대 선거구제를 하자는 게 김진표가 선호하는 안이에요 그리고 국힘당은 이걸 막 주장하진 않아 국힘당은 어차피 안 될 거 아니야 뭐 그러니까 차라리 과거주로 해 이것저것 다 문제 있잖아 그냥 과거 해오던 대로 해 이러면서 은근슬쩍 저는 국힘당이 김진표 안을 바라고 있을 수 있다고 봐요 그렇죠 더 아닌 척 하면서 딴 거 내밀면서 아 그럼 우리가 나중에 니네 안 받아준다 그렇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통과시켜 버리는 그렇습니다 언론을 보면은 국힘당이 중대 선거구제 반대 그러면은 오히려 이 안이 좋아 보이는 것처럼 비역적인 법안처럼 보이는데 실제로는 아닌 이런 결과가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김진표가 또 얘기한 선호하는 게 있어요 비례는 비례를 권역별 비례하자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은 이건 민주당한테 좀 던져주는 거야 물론 이제 권역별 비례하면은 호남에서도 국힘당이 한두 석이라도 몇 석이라도 가져갈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조금 나오지 근데 민주당한테 더 유인효과가 있어요 왜냐면은 호남에서 국힘당이 비례로 얻을 가능성보다 영남 영남이 훨씬 크거든 그렇죠 영남에 광역만 다섯 갠가 있잖아요 영남에서 민주당이 권역별 비례를 하면은 얻을 가능성이 훨씬 더 높아 그렇죠 그러니까 민주당이 덜 떨어지게 어 그래 그러면 대도시 어 중대 선거구로 해주고 대신 권역별 비례로 받으면은 쌤쌤 뭐 대충 그냥 주고받는 것처럼 되니까 이런 걸 민주당이 받으면서 김진표가 이걸 중재랍시고 할 수가 있어요 수도권을 국힘당한테 주고 그렇죠 나눠주고 그렇죠 영남에서 민주당이 나눠먹고 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결과로 보면은 어 우리 뭐 이제 뭐죠 그냥 결과로 보면 아이씨 양당이 나눠먹네 이렇게 비난할 수도 있고 우리가 비판할 수도 있는데 저는 그거보다도 더 국힘당을 다 죽일 수 완전히 그 그 죽일 수도 있는데 국힘당을 이 살려주는 어 어 그런 심폐소생술을 해주는 거란 그런 제도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전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고 봐요 네 선거 이렇게 하면은 중대 선거구제를 하고 이제 도농복합료평까지 하고 그러면은 뭐 양 지역에서 기본은 국힘당 국힘당 호남 뭐 민주당의 자기 기득권은 그대로 가져가면서 수도권을 나눠먹고 뭐 이런 식으로 어쨌든 기득권을 완전히 고착화시키는 이런 선거제도를 만들겠다는 건 거고 그렇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어 국힘당 민주당의 비기억적인 의원들도 사실은 우리가 청산할 방법이 없어지고 민주당의 비기억적인 공천도 크게 해가지고 우리가 개혁적인 사람 후보 열심히 밀어서 1번 후보로 만들어졌어 수박 후보 2번이야 그러면은 수박 후보 개혁 후보 다 들어가고 국힘당도 다 들어가고 이러면은 개혁이 상당히 어려워지겠네요 일단 현 그리고 이제 중대 선거구제가 뭐 취지는 그런 거잖아요 어 제가 나 1등만 뽑는 거 네 요게 좀 문제는 있긴 있잖아 1등만 1등만 모든 걸 다 가져 그러니까 이제 마치 조금 이걸 어 몇 등까지 이렇게 하긴 하는데요 이게 이 선거제도가 아까 그런 국힘당을 살려준다 이런 문제도 있는데 이런 문제도 실제 있어요 그러니까는 그 이걸 강구할 수 있는데요 지금 정치 신인이 정치를 그 선거를 준비한다고 쳐봐요 도봉에 제가 도봉에 을에 사는데 도봉을에서 선거하려고 준비해왔어 신인이 그 도봉을은 전체 도봉 강북 합치면 4분의 1 정도잖아요 근데 이게 갑자기 선거 구역이 4배로 넓어져 봐요 기성 정치인들은 그나마 알려져 있고 이러니까 할만하죠 신인들은 이걸 감당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맞아요 돈도 너무 많이 들고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다 만나러 다니기도 너무 힘들어지고 아예 도전을 못하게 되어버리는 겁니다 신인들은 돈 많고 돈 써가지고 알바 유세단 이런 거 많이 고용할 수 있고 이런 사람들이 이제 유리해지는 거죠 예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지금 이 근데 제가 아직 아직 이게 4월에 그 전원위원회에서 그냥 슬그머니 무산되고 언제 어떻게 한다는 아직 그 일정도 계획도 나오는 게 없어요 저는 이건 이제 아마 시간 끌다가 결국에는 이제 선거 닥칠 때쯤 연말이나 이렇게 해서 이제 다시 올려가지고 급한대로 이제 절충해가지고 어 할 겁니다 그런 와중에 그 김진표식에 그런 방안이 채택될 가능성이 상당히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예의주시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대체적으로 그 선거 직전에 할 수 하면 되는 게 선거가 임박했어 선거 이제 제도가 정했어 그럼 당장 어쨌든 선거 규칙이 문제가 있었더라도 이겨야 되니까 지지자들이 어쨌든 선거 이기기 위해서 민주당이든 지지를 하는 이런 선거운동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고 제도 자체를 이제 문제 삼고 어 싸우는 시간이 너무 부족해지니까 못하죠 국회에서 이제 그냥 처리해버리면 끝나는 거죠 뭐 선거해야지 이제 가능성이 있는데 있는 게 민주당에서 이번에 원내대표 뽑히는 거 보세요 네 민주당 내에서도 이 기득권을 유지하려고 하는 이런 어 힘 이런 동력 이런 것들이 상당하다 여전히 이런 걸 보여주는 결과인 거잖아요 이 사람들이 자기 뭐 민주당 대표가 뭐 지시를 했고 뭐 했고 뭐 이런 게 뭐가 중요해요 당장 선거가 급한데 네 여기서 이걸 하면 내가 당선될 수 있어 그럼 이걸로 이 당선될 수 있는 자기에게 기득권에게 유리한 안을 민주당이 받아들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그럼 국힘당과 이해관계가 맞으니까 국회의석서로 보면은 압도적인 건 거죠 그러면은 이제 이 계약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진다 이렇게 볼 수 있겠다 맞습니다 그래서 기득권 간에 어 타협 속에 국힘당의 살길을 열어주는 그렇죠 네 이런 선거제도 개학이 되지 않도록 우리가 막아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선거 직전에 선거제도가 이렇게 돼가지고 아무리 시뮬레이션 돌려봤자 국힘당이 청산하기가 어렵고 수박들이 횡인할 거고 이렇게 되면 개혁 지지자들의 어떤 선거일정이나 이런 것도 떨어지죠 네 선거 투표율도 낮을 가능성도 높고 어쨌든 상당히 우려스러운 일입니다 이게 원래 이제 우리가 선거제도가 오늘 다 다루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 그러니까 선거제도를 어떻게 이제 바꿔나가야 되느냐 사실 이제 이런 것도 우리가 생각은 좀 해보긴 해야 돼요 네 이제 이게 사실은 국민분들이 국회의원을 별로 안 좋아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 의석서를 늘리자거나 이러면 상당히 이제 싫어하시 가지고 뭐 조심스럽고 이제 잘 시간이 들여야 되는 문제인데 뭐 어쨌든 뭐 이런 것도 차차 더 추후에 뭐 더 이야기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사실 이제 지금 저 그 국힘당이 아무리 반대해도 의원을 그럼 늘리면서 해결하자 어 좀 비례도 그렇고 좀 더 비례를 사실 비례죠 비례를 늘리면 해결은 당장에 해결 방안이 없진 않아요 누구나 어 동의 그러니까 반대하기 어려운 그러니까 동의할 뿐만 아니라 반대하기도 어려운 방안을 만들 수는 있어요 비례의석을 좀 늘리면 현재 지역구는 그대로 둔 채 어 253석인가요 그건 그대로 두고 뭐 비례를 한 100석 더 늘린다든가 이러면은 이제 여기저기서 막 개혁하라고 하는 게 많이 해소가 되거든 여기서 이제 어떻게 찾을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어 그러니까 국힘당이 딱 일단 그걸 잠가두는 거잖아 의석 늘리는 건 절대 타협 대상 안 돼 이제 1번 원칙이야 국힘당에 마치 민심을 위해서 그런 것처럼 포장하면서 네 근데 완전히 개굴한데 이게 그 국회의원들도 근데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민주당 의원들도 이게 이제 국회의원 늘리자 이러면은 이제 국민들이 당장 반발하는 게 별로 하는 일도 없고 지들 기득권만 챙기고 이러는데 뭘 또 더 늘려 줄여도 시원천을 파네 이렇게 이제 반발이 나오는데 네 근데 뭐 전 각 나라 이런 거 다 평균 이런 거 있잖아요 그 국회의원 한 명이 몇 명의 의원 그 국민들을 대변하는가 대의하는가 봤을 때 우리나라 너무 많거든 그래서 뭐 대체적으로 평균으로 따지면 우리나라 국회의원이 한 500명은 돼야 된다 이런 게 대충 평균치에 맞긴 해요 그런데 그러면은 국회의원들이 이 방안이 있어요 그것도 국민 설득 대안이 특권을 축소하자 그렇죠 그리고 국회의원 임금을 또 확 낮추자고 하면 돼 네 그러면 국민들도 어? 야 국회의원들이 스스로 자기 월급을 반으로 확 깎아? 그러면은 왜 동의 안 해주겠어요 근데 국회의원들이 그 얘기를 안 하죠 안 해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 그 국회의원 연봉이요 제가 최근에 어느 자료 보니까 그 유럽이나 이런 나라들도요 이제 기초 지방의원은 명예직이어서 월급 안 맞는 경우들이 있는데 국회의원들 같은 경우는 다 월급은 있어요 근데 유럽죠 북유럽 이런 나라들이 국회의원 월급이 어 그 노동자 평균은 이 소득에 비하면은 한 적은 데는 두 배 많아도 한 세 배 대충 이 정도더라고요 근데 우리나라 국회의원 그 월급이 어 노동자 평균에 비해서 4점 몇 배인가 그래요 네 배가 훨씬 넘어 많잖아 아니 그러면은 국회의원이 그렇게 대충 한 그 세비하고 뭐 이런거 저런거 해가지고 월급 한 1500만원 되거든 네 아니 국회의원들이 나 천만원 그러니까 더도 말고 천만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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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겠다 아니면 절반으로 하겠다 국민들이 그러면 동의 안 해주겠습니까 그렇죠 아니 그리고 국회의원들이 그 월급 말고도 뭐 자기 활동 경비나 이런건 다 이제 경비 처리가 되기 때문에 그것도 다 지원금이 나오고 사무실비 있는데 사무실비가 들어 뭐가 들어 다 이제 그런 식으로 월급 말고도 얻는 이제 잇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거를 이제 참 국회의원들이 나서서 결의를 하고 막 표명을 하고 우리는 우리의 특권과 우리의 당장 확실하잖아 월급 월급 깎겠다 이러면 가장 확실하지 않아요? 그렇죠 자기들이 정할 수 있어 그리고 민주당이 결의하면은 당장 국회에서 통과시키면 돼 아 그러네 과반이 되니까 그럼요 법을 바꿔가지고 어 그러네 어 국회의원 임금 그거 딱 자르면 낮춰도 돼 그걸 왜 안 하냐 그거 하면은 국민들이 이야 국회의원들 한번 다시 기대도 걸만하네 스스로 저렇게 개혁 의지가 있구나 어 특권을 내려놓고 어 그렇네 그 통과시켜도 되네 그러면은 제가 보기에는 신뢰도 없고 어 그렇지 않습니까? 왜 민주당이 그걸 하라니까요 그걸 안 해 국회 청원 같은 거 안하나? 그런 거 아마 많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절대 왜 안 올라요 절대 안건으로 올라가지 않아 보내의 안건으로 안 올린다고 누가 뭐라고 국회의원 뭐 뭐 상대당이 민주당 노예 안 올리냐 이렇게 뭐 비난할 것도 아니고 그렇습니다 자 아무튼 그래서 우리가 어 그런 정치 개혁 또 매우 중요한데 어 그리고 길이 없는 것이 아니고요 네 그래서 뭐 제안들 당면에서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이런 제안들도 있고 한데 맞습니다 좀 상황 간단하게 좀 얘기 좀 해 주십시오 네 뭐 말씀하신 것처럼 이 5월 1일 때 그날 영장실질심사를 오후에 받으셨어야 됐어요 네 근데 그걸 앞두고 오전에 9시 반경에 춘천에 이제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앞에서 분신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어 이제 처음엔 이제 응급조치로 이제 생명을 건지셨다 이런 보도도 나와가지고 국민들이 좋아하시기도 했는데 결국에는 운명을 이제 하셨죠 그래서 이제 왜 분신하셨냐 이런데서 이제 유서가 나와가지고 내용이 좀 나오는데 그 가장 먼저 이제 밝혀졌던 유서에는 뭐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오늘 제가 오늘 분신을 하게 된 건 죄 없이 정당하게 노조활동을 했는데 집시법 위반도 아니고 업무반계 및 공갈이라고 한다 자존심이 허락되지 않는다 하면서 이제 분신을 하게 된 이유를 간략하게 밝히셨습니다 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제 보면은 어 사안을 조금만 해설을 해드리면은 이제 여기서 지적하신 문제는 어 노조활동을 윤석열 정권이 노조 탄압을 한 거잖아요 그러면서 업무방임에 공갈 혐의를 이제 씌운 건 거죠 근데 이런 것들이 어 뭐 어떤 식이냐면은 이제 단 이제 노조가 활동을 하잖아요 건설 노조 같은 경우에 특히 뭐 이런 일들이 있어요 뭐 뭐 노 단체 협약을 통해서 어 예를 들면은 어 어떤 거를 지키기로 했어 뭐 뭐 외국인 노동자들을 쓰지 않기로 만약에 단체 협약을 맺었어 근데 어 사측에서 갑자기 외국인 노동자를 끌어다 쓴다고 많이 쳐봐요 그러면은 당장에 긴급하게 집회를 열어가지고 막아야 되잖아요 음 그래서 사람들이 업무를 안 하고 이제 그 사람 그런 어 사측의 일방적인 행동을 막는 실력 행사를 했다 음 이러면은 보통은 사측에서 집시법 위반으로 어 어 어 하거나 왜 그러냐 하면서 이제 조율을 해야 되는데 그거를 윤석열 정권의 검찰에서 어 어 사측을 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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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꼬드겨가지고 어 강제시켜가지고 업무방해 뭐 공가협박 뭐 이런 식으로까지 이제 한 거예요 음 그래가지고 어 어 집시법 나는 노조활동을 했는데 업무방해를 했다 어 협박을 했다 뭐 이런 식으로 어 법을 어 검찰이 탄압하는 수단으로 쓴 건 거죠 예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 부당하다 그리고 어 말도 안된다 이런 항의를 하신 음 어 이런 사안이 있어요 뭐 여러가지 있는데 업무방해도 예예 그러니까 이게 아 이거를 그러니까 이게 이제 너무 열받는 건데 건설 노동자들이 어 노동 고용 뭐랄까요 환경 고용이니까 굉장히 불안정하잖아요 네 노동 조건도 열악해요 그리고 늘 위험 산재 위험 그리고 건설 노동자들의 산재 위험은 또 매우 큰 위험성의 정도가 크잖아요 그 어떤 산재를 입었을 때 그렇죠 그런 상황을 우리 그 건설 노동자들이 사실 죽어가면서 건물을 올린 거야 그나마 노조가 생기니까 이 조합이라는 그래도 단체를 만들어가지고 건설사 기업주들하고 그나마 대응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나마 조금씩 고용 안정성이나 또 작업 여건이라든지 그나마 이게 조금씩 개선이 되어온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말로 그 밑바닥에 노동자들 우리 이 건설을 하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런 건물 모든 공간을 지어나가는 이 노동자들을 얼마나 천대시하고 하대시했어요 역사적으로 근데 그런 노동자들이 누가 그것을 해결해 주지 않으니까 자기 힘으로 그만큼 이렇게 환경을 작업장의 현실을 변화시켜 발전시켜 온 거거든요 그 사람들이 무슨 무슨 다른 어떤 권력이건 뭐가 있습니까 자기가 살기 위한 거거든 생존을 위해서 한 거란 말이에요 근데 거기다 대고 마치 무슨 권력이 있는 거냐 공갈 노동자들이 한만 싸워봐야 그 사업주의 메인몸인데 어떻게 권력계 위치에 있겠습니까 건설 현장에서 이제 노조일을 하시거나 이런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확실히 특수성 같은 게 좀 있어요 이게 직업 특성상 일용직이나 해고도 쉽게 되는 거니까 뭐 그런 것도 있고 실제로 근데 회사랑 노조의 관계가 항상 나쁘다고만 할 수 없는 게 일용직이 뭐 오늘 일 나가고 다음날 일 안 나와도 되는 거거든 노동자분들이 자기 처지에 따르면 그러니까 건설사 입장에서도 오랫동안 일했던 사람들이 안정적으로 계속 일하고 그렇죠 그러면 숙련도도 올라가고 일이 오히려 능률이 좋고 하니까 건설 노조를 통해서 안정적으로 인력을 수급하고 양질의 인력을 수급하면 사채에도 좋은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건설사가 그러면 건설에 동원하는 노동자들을 전부 다 정규직으로 고용을 하든가 못하는 거거든 못하니까 그때그때 이렇게 노동자들을 필요할 때는 건설 현장에 생겨서 필요할 때는 막 모아서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그 집단을 서로 조율도 하고 이럴 수 있는 일을 원만하게 서로 해나갈 수 있는 그런 주체가 되는 거잖아요 그 집단이 지금 노동조합이 역할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실제로 사채과 노조 관계도 그렇게 나쁜 게 아니고 그렇죠 대부분은 네 그래서 모두 그런 마찰이 있을 때 이제 실력 행사를 하면서 단체 협약하고 뭐 이러면서 또 이제 타협을 하고 이제 조율을 해나가면서 원래 노동자들도 권리를 쟁취하고 나가고 뭐 이런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회사가 그렇게까지 악질적으로 업무방해다 공갈이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노조랑 그렇게까지 적대적으로 보통은 안 하는데 윤석열 정권 들어서 윤석열 정부가 지지율을 올리기 위해서 노조 탄압을 고리로 잡고 가니까 검찰들에서 이런 걸 했다는 거예요 보시면은 이제 검찰에서 사측한테 너네 이런 일 이런 일을 찾아가지고 고발을 해라 라고 구체적으로 지시를 내렸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뭐 뭐 노동조합 단체명이나 노조 간부 뭐 이게 실제 문서여 가지고 서경인이라고 있는데 이분이 실제 이름이라고 그래요 이 노조 활동가는 활동가 뭐 이런 사람 이름을 찍어서 까지 고발을 해라 이 고발명은 뭐 업무방해 뭐 뭐 공갈 협박 이런 죄명을 해가지고 고발을 하면 검찰이 수사를 할 테니까 이거를 종용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라고 그러니까 사측에서도 노조한테 검찰 이렇게 해가지고 안 들을 수도 없고 곤란하다 이렇게 뭐 난처함을 토로하는 정도로 심하게 압박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노조 탄압이라든가 사측과의 갈등이라든가 이게 분신까지 비화되는 데서 이걸 건설로조의 부당한 탄압이라든가 사측이 건설로조의 횡포에 너무 억눌려서 도저히 참을 수 없어서가 아니라 순전히 완전히 윤석열 정권의 노조 탄압 정책이 빚어낸 죽음이다 살인 정권이다 이렇게 해도 손색이 없는 상황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지금 노동자가 유서를 몇 장을 남기셨잖아요 건설사나 업주에 대한 비난이 없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업주하고 노동자들하고 그동안 지지고 볶는 것이 원래 고용관계 그런 거 아닙니까 맨날 평온할 수 있습니까 서로 투닥투닥 하면서 그러면서 바꿔나가는 거고 서로 약간씩 양보하기도 하고 때로는 언성 높이기도 하고 이게 노사 관계라는 거예요 원래 그렇게 해오던 거를 지금 이 정부가 끼어들어가지고 둘 사이를 적대적으로 만들어버리고 갈라놓고 이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노동자께서도 유서에 보면 검찰 독재 윤석열을 무너뜨려야 된다고 윤석열 정권이 왜 죄 없는 사람을 잡아가 이렇게 절절히 토로하신 겁니다 항변하시고 비유적인 표현이긴 하겠지만 집시법 위반도 아니고 이런 얘기도 했는데 이분은 정당하게 노동자로서의 권리를 얻기 위해서 수쟁했는데 이런 것들을 어떻게 보면 짓밟는 거잖아요 업무방에 너는 범죄자다 노동자가 아니라 이런 식으로 하니까 이런 노동자로서의 자존심에서 상처를 입으셨던 것 같고 말씀하신 대로 유서가 진보정당 대표들을 향해서 유서가 쓰셔가지고 공개가 됐는데 보시면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한 건데 윤석열 검사 독재 정책 재물이 됐다 그래서 생긴 일이다 지금 상황을 이렇게 보시는 건 거고 그래서 당부하신 것도 제발 윤석열 정권 무너뜨려 달라 그리고 무고하게 구속되신 분들 풀어주고 정말 나쁜 짓 하는 사람들 그놈들 잡아들여서 대한민국을 바로 세워 달라 이거를 호소하시면서 분신을 하신 것 같아요 매우 양해동 노동자님께서 정세의 정곡을 딱 얘기하신 거예요 검찰 독재가 자기들 지지율 올리려고 이렇게 노조를 탄압하고 노조를 마치 악인 것처럼 사회 악인 것처럼 노조에 대고 기득권 우리나라 최악의 기득권인 것처럼 얘기를 해요 진짜 너무 어이가 없잖아 아니 노동자들이 자기 생존을 지키기 위해서 그 노조 만들어서 어느 정도의 권익을 실현했다고 해서 그게 정말 기득권입니까 우리 사회에 진짜로 척결을 거기에 조금의 점 개선해야 될 점이 있다고 치더라도 어떻게 대통령이라는 놈이 아 이건 진짜 욕밖에 안 나요 대통령이라는 자가 그런 노동자들을 자기 정치적 목적을 위해서 그걸 어떻게든 살겠다고 아둥바둥해온 그 노동자들을 기득권이 적으로 돌리고 공권력을 다 동원해가지고 샅샅이 뒤져서 탄압해가지고 이런 이런 아 이건 진짜 정말 용납할 수가 없어요 노동조합 하시는 분들이 되게 특별하고 막 이상하고 이런 사람들 아니잖아요 우리 지나가는 우리 부모님들이고 우리 친구들도 노동조합하고 이런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노동조합 하는 건 거고 이 노동 내가 노동조합 한다고 해서 갑자기 뭐 뭐 전혀 개연성 없는 뭐 싸울 이유가 없는데 괜히 싸우고 뭐 이런 건 아니거든요 나도 생계 일하는 사람들은 다 알겠지만 이 일에 내 생계도 달려있어요 사실은 내 가족들이 먹고 사는 거 다 달려있어가지고 그런 거를 사측에 낯서서 싸우는 게 보통 일이 아니네요 이게 그래서 노동자들이 싸울 때도 아무 이유 없이 트집 잡아가지고 자기 편하겠다고 싸우는 게 안 됩니다 실제로 국민들이 그렇게 움직이는 것도 아니고 이분들이 얼마큼 절박했는지 절박했기 때문에 싸움에 나오는 건데 이런 것들을 많은 국민분들이 같이 공감해 주셨으면 좋겠다 싶고 이런 것도 좀 있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분신하시면서 바라셨던 게 있는 거잖아요 이 배영민국을 바로 세워주세요 밑에 보면 하찮은 목숨으로 너무 많은 것을 바라는 것일지도 모르겠지만 이렇게 붙이신 게 내가 이 분신을 하면서 정말 진보정당들이라든가 국민들이 윤석열 정권 무너뜨리는데 다 나서도록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는 바람들이 있는 거잖아요 내 목숨 하나로 될지 잘 모르겠지만 이렇게 해서라도 이걸 만들어주셨으면 좋겠다 이걸 호소하기 위해서 분신하셨는데 이렇게 이 노동자의 죽음 앞에요 여기 이제 야당 대표님들 이렇게 해가지고 호소를 하셨는데 정치권이 정말로 성찰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결국 이런 사태 사람이 죽어나가는 사태까지 이루고 있잖아요 윤석열 정권 하에서 이게 더 심해질 거 아닙니까 모든 걸 봤을 때요 그런데 이 정치권이 얼마나 이것을 그냥 지지부진하게 시간만 그냥 때가 되기를 기다리는 듯하게 노동자들은 정말 죽겠는데 이러니까는 이렇게까지 선택을 하시는 거 아닙니까 이 정치권이 정말로 각성을 해야 됩니다 지금 그러니까 이게 아까 방금 전에 다른 주제랑도 생각해보면 국민들은 이렇게 절박하게 싸우는데 국회에서는 약간 중대선거 이런 얘기하면서 생각해보면 국회에서는 그런 얘기하고 있는 게 너무 열받아요 이렇게 생각해보면 국민들은 자기 몸을 태우면서까지 윤석열 정권 무너뜨리려고 싸우는데 어떻게 하면 자기 이득 다음에 당선될 수 있을까 이것만 생각하면서 타협할 생각하고 이런 정치를 빨리 끝내야죠 이런 정치가 끝나야 또 개혁이 되는 건 거고 맞물려 가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이 윤석열 정권은 그래서 노동자들 우리 국민들을 죽음으로 모는 이런 정권이고요 퇴진 당연히 해야 되고 하루라도 빨리 해야 되고 우리 국민들의 힘으로 타도를 시키기라도 타도를 해서라도 끌어내려야 되는 그런 정권입니다 더 험악하게 나가지 않고 그나마 국민들의 우리 촛불 국민들의 염원을 순탄하게 실현해 나가길 바란다면 정치권이 이걸 그냥 두면 안 돼 이 상황을 그냥 방관하면 안 됩니다 국민들이 진짜 인계점에 인계점이 말로가 아니라 다다르고 있는 것 같아요 사람이 국민이 죽어가는 것도 벌써 몇 번째예요 이게 윤석열 정권 하에서 이태원 참사로 사람들 죽고 전세 사기나 이런 것 때문에 집 산 사람도 이제 부채가 감당이 안 돼서 죽고 그 사람들이 산 집에 전세로 들어간 사람도 자기 돈 떼이게 생겼으니까 죽고 노동자들이 살겠다고 파업했는데 이거를 이런 식으로 탄압해서 죽고 사실 지금 벌써 이 정권에서 몇 명이 죽은 겁니까 자 이 국회는 하루빨리 탄핵 탄핵 각 탄핵의 탄핵 각인 게 너무 많잖아요 지금 오늘 다룬 것만 해도요 그래서 국회의 탄핵을 다시 한 번 우리는 축구하고요 축구합니다 우리 이렇게 돌아가신 노동자의 명복 다시 한 번 보이는 명복을 빌고요 네 이제 이번 주 토요일도요 촛불집회가 있습니다 어린이날과 어버이날에 끼어 있긴 한데요 얼마나 참 좋은 날이어야 되는데 이런 안타까움이 함께하는 날이고 그래서 더더욱 우리가 이 좋은 날을 모든 국민들이 정말로 기쁘게 맞이할 수 있도록 내년에는 올해는 이렇게 지나가지만 내년에는 정말 기쁜 마음으로 즐겁게 밝게 어린이날과 어버이날을 맞이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날이 되도록 우리가 늦추지 말고 이번 5월 6일 5월 6일 촛불집회는요 변함없이 시청광장과 남대문 숙레문 사이 대로에서 4시부터 4시 반 이렇게 열리고요 본집회는 다 같습니다 열리고 이번에 집회를 한 후에 행진을 서울대학교 병원까지 한다고 합니다 서울대 병원에 돌아가신 고 양회동 노동자께서 지금 그쪽에 안치가 되셨습니다 그래서 빈소가 차려져 있고요 서울대 병원에서 매일 7시에 추모촛불 문화재가 열린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토요일 촛불집회 후에 행진을 해서 서울대 병원 앞에 추모촛불 문화재도 참가하게 됩니다 이분이 촛불행동 회원이셨다고 그래요? 네 그래서 분신하신 날에 그 촛불행동 그 옷을 사진이 공개가 된 걸로 아는데 그곳에 촛불행동 배지를 달고 가셔서 그 사진을 촛불행동을 알만한 사람에게 사진을 보내주고 가셔서 분신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정치권에도 축구해야겠지만 우리 촛불 국민분들 그리고 저도 구인을 생각하면서라도 더 의지를 높여서 잘 투쟁에 싸워봤으면 좋겠다 우리 함께 어제까지 바로 엊그제까지 바로 함께 싸우던 우리 동지입니다 그 동지의 유지를 우리가 받들어서 그 시련을 반드시 해내기 위한 그런 싸움에 더 좀 나서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 조금 길어졌는데 길어졌는데 편집을 할 수도 있나요? 아무튼 이건 나중에 알아서 하시고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